J.C.N 연중 캠페인 소상공인 기살리기 5호점은 신정시장 소재의 이불가게입니다. 신정시장에서 소문난 인기 이불집이라고 하는 이곳, 각양각색의 이불들이 질비에 있었습니다. 여름 혼잎을 붙어 모카솜 이불, 앙증맞은 베개까지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사장님께서는 상반기에는 참 힘들었다며 한숨을 짓기도 하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이불 장사가 50년 동안 하는 중에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내 이불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고객님들 찾는 이불이 생선이 잘 안 돼가. 울산에 또 특히 학진자 동선에 신정시장이 있어서 신정시장 오시길 싫어한 분들이 많았죠. 며칠 동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없는 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한켠으로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 손님들이 줄었지만 다행히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집에는 모카솜을 다 드리는데 단골 손님들이 여기저기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제이쉰는 여름 이불을 사며 작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 손길이 가게의 희망과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집니다. 코로나19 극복, 제이쉰의 소상공인들과 함께합니다.